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? 제3세계를 찾아다니고 또 월드 뮤직을 대상으로 해서 숨어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음악을 찾아서 어떤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박철홍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외에도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건너왔던 살바도르 카니발도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 커뮤니티 글루인 일레아예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해드렸습니다. 그렇지만 이 살바도르 카니발에는 다양한 흑인 커뮤니티가 사실은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잡음바라고 하는 작은 드럼 같이 생긴 악기와 아코디언 또 트라이앵글로 반주가 되는 그래서 동북부 시골풍의 춤을 위한 음악으로 바로 이 흑인 커뮤니티 음악 중에 포로라고 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포로와 조금 달리 칸돔블리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전통신앙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브라질까지 건너온 종교음악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브라질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활동을 했던 멤버 이름이 아포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트럭에 아주 거대한 음향 장비를 가득 싣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멤버들을 트리오 일렉트리쿠라고 합니다. 이 트리오 일렉트리쿠라고 하는 연주하는 그룹의 모델들도 있고요. 또 일렉트리쿠로 아예에서 멤버들이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올로둠이라고 하는 그룹도 존재합니다. 이 올로둠의 리더격의 드러머인 넥인 유두삼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루코 아프로의 삼바 패턴 그리고 레게나 메렌게 등의 아프로 케르비안 리듬들과 같이 혼합을 시킵니다. 지금은 이런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케르비안이라는 것은 곧 이어서 나올 중남미 쪽에 쿠바를 비롯해서 케르비안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쪽에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인데 메렌게라든지 레게, 살사, 소카 아마 이름들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삼바 레게라고 불립니다. 삼바 레게. 또 이 올로듬은 다른 블루코 아프로와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에 앞서서 사회 정의를 도모하는 그룹이었으며 또 활동폭이 사실은 아주 광범위하게 넓어뜨렸습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이먼 가펀켈에서 아주 유명했던 폴 사이먼과 함께 작업을 했던 앨범이 있습니다. 성자들의 리듬에 수록되어 있는 오비어스 차일드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고요. 또 마이클 잭슨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마이클 잭슨이 리우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. 그들은 우리를 신경쓰지 않아요. They don't care about us. 함께 추녀를 하면서 연주하기도 해서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타악기 군단의 아주 멋진 사운드. 올로듬의 음악으로 폴 사이먼과 함께하는 오비어스 차일드와 그리고 마이클 잭슨과 같이하는 그들은 우리를 신경쓰지 않아요. 두 곡을 연속으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클, 그들은 우리에게 안 믿는 것입니다. 마이클, 마이클, 그들은 우리에게 안 믿는 것입니다. 마이클, 마이클, 그들은 우리에게 안 믿는 것입니다. 마이클, 그들은 우리에게 안 믿는 것입니다. 마이클, 그들은 우리에게 안 믿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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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80년대가 되면서 이 살바드로의 음악 환경은 그룹, 블록아프루, 그리고 아포쉐, 또 트리오 일레트리쿠, 또 앞으로 케르비안 음악 등이 혼합된 아쉐 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로 또 나아갑니다. 자 그러면 앞에서 보면 삼바, 보사노바 거쳐서 타악의 군단들에 대한 음악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제 아쉐 라고 하는 브라질 음악의 장르로 또 만나게 됩니다. 이 아쉬의 음악의 디바, 최고의 여왕이라 불리는 다니엘라 메르쿠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올로듬의 국제적인 인기를 이어가는 대표인물이 됩니다. 그녀의 클러스윙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도 삼바렉의 스타일로 그녀의 인기와 함께 크게 히트를 하게 됩니다. 다음에는 도시의 코너라고 하는 곡이 또 다시 크게 히트를 해요.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아쉬의 곡들이 브라질의 다른 도시에서도 크게 히트를 하면서 아쉬의 음악은 바이아주, 브라질의 북쪽에 있는 흑인들을 실어 날랐던 대표주입니다. 이 바이아주를 넘어서 브라질 음악의 주요 장르로 발전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삼바 레게라는 새로운 인음이 붙은 스타일, 아쉬의 음악,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칼라스윙을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이아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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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이아주스